이만년 이병건 작가 학입하고 싶으시면 9분부터 들어주세요. 게스트에게 손편지를 참관학생에게 손편지를 주는 게 저 지금 몇 회입니까? 그래도 한 50, 60회 했잖아요? 맞냐? 잠깐만요. 총 50회 정도 되고 롱터뷰는 한 12번? 우리 지금까지 47회 올라갔는데 처음이에요. 게스트에게 손편지를 주는 이 팬심 저희 녹음을 봐주고 계신 엔지니어분도 팬이라고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의 근황 따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황이 있다고요? 근황이요? 저 진짜 비천한 미천한 근황인데 드러나 봅시다.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게임기가 3대가 들어왔어요. 게임기가 3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4D 맥스라이더라고 해서 그거 내가 맨날 지나가다 타고 싶어하면 아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10장을 사면 약간 5% 할인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10장을 사다가 4D 맥스라이더? 저희 두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타거든요. 신나죠. 네. 그래서 같이 타실 수 있어요. 컴플러스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당연히 4D 맥스라이더를 타는 줄 알아요. 일상 속의 유원지.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거 탈래요 하면 지금 대기하셔야 돼요. 뭐 10분 정도 대기하셔야 돼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게임기 3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기의 줄이 항상 길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홈플러스 게임기는 애들을 애기들 그러니까 기껏해야 초등학생 고학년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구나. 네.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을 타겟으로 한 거니까 분명한 아이들이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멍하니 보게 돼서 봤는데 이상한 풍경이 있더라고요. 고요. 제가 하고 있던가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성인 여자분들이 막 진짜 지폐를 그 옆에 있는 동전 교환기에다가 몇 장을 넣어요. 이 소리가 한 10초 20초까지 울려요. 동전 교환기 동전 교환기. 네. 그래서 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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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 몇 개씩 이렇게 탁 탁 탁 올려놓으시고 계속 집어넣으 시면서 막 손을 진짜 막 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 . 아케이드 나라마다 나라의 문화권 과 기본적인 법이 있잖아요. 오락실 의 법이에요. 동전을 올려놓는. 아 그렇구나. 다음에 내가 해야겠다 걸겠다고. 내가 걸었어요. 이게 뭐냐면 동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올려놓 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이어 할 수 없어요. 비켜줘야 돼. 미리 많이 걸어놓으면 되지만 약간 민폐죠 . 그런데 그걸 지금 쇼핑몰에 . 네. 애들용 오락기 같이 생긴 거 앞에 성인 여성. 성인 여성. 여성들. 성인 여성들이 딱 앉아서 뭐를 갖고 있냐면요. 손가방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진짜 초임질적인 분위기 . 그럼 그거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한 번 열어보시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착착착착 카드를. 카드요? 카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보시면서 다시 막 집어넣고 동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막 손을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 움직이시거든요. 너무 좀 궁금해. 뭐예요. 서스펜스 그만. 프리파라. 프리파라 하면은 프리파라면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프리파라 설명해 주시죠 잠깐. 잘 몰라요. 뭐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되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들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한테 너도 저거 한 번 해볼래 . 되게 재밌어 보인다. 너도 한 번 해봐. 엄마가 좀 보게.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어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차마 내가 애들을 보러 가게 해놓고서 제가 거기에 막 줄 서있기가 좀 그래서. 네. 한 번 해봐. 그럼 엄마도 좀 보고 해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소스러치게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는 거야. 저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야. 네가 해도 돼. 저거 봐. 되게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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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나와. 저건 엄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그거 교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못 해봤고. 프리파라가 그거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인데 아이돌을 양성하는 학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인데. 나 돌았나 봐. 편집해줘. 아니에요. 일본 거예요? 맞아. 그만해. 마주 일본 거 맞지. 그 일본에 그거 아이돌 양성하는 학교. 맞아요. 맞아요. 그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냐면 동료 작가 따님이 프리파라 책을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그 안에 아이템 스티커 이런 걸로 다 채우는. 맞아요. 맞아요. 그 두꺼운 책을 다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카드를 그 가방에다가 다 모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피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드래곤볼 카드 모으면서 이렇게 옆 마을 가가지고 배틀 뜨고 그랬던 기억이 막 나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랑 면담하다가 요즘에 뭐를 즐겨 하니 했더니 제가 프리파라를 요즘에 빠져 있어요. 라고 작년에 이미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프리파라가 뭐야 라고 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아이돌들이 나오는 건데요. 너무 짜증나요. 애들이 안 비켜줘요. 이러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돈을 걸어야지. 왜 어른이 와서 저렇게 돈을 많이 걸어놔. 어른도 게임하고 싶다. 네. 그런데 또 어른들은 애들이 안 비켜줘요. 또 이러고. 서로 약간 이렇게 경쟁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음악 게임이죠. 음악 게임. 네. 리듬 게임처럼 하고 나서 아이돌 머리 색깔 막 바꾸고 샤라랑 예쁘게 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음 근황 때는 플레이 후기를 가져오세요.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돌이 엄마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까 교수님 교수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뭐라냐 자아 자아라고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구고 이런 거잖아요. 미신 사회적 위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막 누르는 거지. 가방에서 이렇게 저는 너무 잘할까 봐 참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황이 없고요. 다 썼어 나 근황 이제. 하긴. 방금 전에 저희가 궁극의 풀로 녹음했고요. 네. 어제 어교하고요. 그래서 계속 녹음을 하니까 근황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유일한 근황이었던 게임 예판. 이거 방금 얘기했고 아까. 그렇죠. 저는 오늘 게스트인 이말련 작가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게 근황이죠. 아 근황. 개인정보라서 말하면 안 되나. 친한 동료 작가 한 명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온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동네에 만나가 한 명 생긴다 뭐 이 정도. 좋으시겠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정보구나. 말하면 안 되겠다. 누구인지 말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즘은 동네에 윤태호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같은 동네 얘기입니다. 한 분이 더 늘면 뭐 하나. 얼굴 못 보겠지 뭐. 원고 하느라 서로 못 보겠지 뭐. 이게 좀 근황입니다. 매일마다 스토리 고민하고 있고. 미치겠네요. 아주. 스토리가 아프려가지고. 오늘 용섭이 하면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작가의 엄청난 생산성의 비결은 뭐냐. 아하. 그래. 궁금하시죠.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란진 선생님이 자기가 지은 책을 들고 왔어요. 네. 표지에 딱 똑같다. 아니에요.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어요. 그러네. 이 책. 이말년이라고 써있는데 이 책의 표지의 그림은요. 사실 곽백수 작가님 얼굴을 새로로 좀 드린 거예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팬이고 이번 기회에 웹툰스쿨 순위 좀 올라가나 싶을 정도의 게스트. 기가급 게스트. 이말년 이병헌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은요. 두호민 작가 다음으로. 네. 정말 목소리 톤 자체도 갑자기 바뀌시네요. 너 갑자기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네. 원래 이런데요. 여러분 침착맨 아니고요. 이말년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그냥 연재 네이버 웹툰에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 채널도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그거는 침착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말년 작가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말년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유튜브도 하고. 라디오 게스트.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그거 하나 하고. 저 한번 게스트를 갔다가 피 보고 왔는데. 칭찬 일쌍이 있던데요? 심리학 만화 그린다고 저의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심리학 전문가인가. 거기부터 내가 도망갔어야 됐는데. 마피아 게임을. 마피아 게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지랭이들이거든요.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친한 작가님이 불러서 갔다가. 배성재 아나운서는 진짜 잘하죠.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인말년작가랑 같이 할 때 착착 붙어요. 둘이. 그 착착 붙는다는 느낌이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저는 이제 급발진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그. 만들어주시니까 그게 착착 맞아 보이는 거예요. 급발진. 사고 안 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하시고. 게임 하시고. 하고 뭐. 만화 그리고 뭐. 그 정도? 외주하고 뭐. 틈날 때. 틈날 때. 먼구하고.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그. 가정사. 가정사가. 누구지? 가정사가 있죠. 그게 있어요. 또 막 뭐. 뭐. 생신 있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은근히 이렇게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야. 오늘도 그런 것도 질문을 드릴 텐데. 과연 이 사람에게 만화 혹은 방송 이외에. 취미 등등의 삶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다가. 질문을 해드릴 테지만. 요즘은 한참 바쁜가요? 늘 바빴나요? 연재 안 할 때는 좀 널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연재하면서 좀. 이것저것 막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도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자리다. 그냥 싶어서. 남친 사랑하는 척. 잘한다. 즉시 바로 다 달려왔죠. 감사합니다. 잘한다. 키워왔죠. 혹시 호민이 형이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거기 어떻다. 어? 주호민 작가님 했어요? 어. 모르셨구나. 주호민 작가님 롱토뷰가 전전전이에요. 그래요? 네.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진짜로? 네. 나는 주호민 작가님이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요. 추천해 주신 줄 알았어요. 랩톤스쿨 롱토뷰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 듣고 온 줄 알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가면이 몇 겹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첫 번째 가면. 자애로운 가면. 부처의 얼굴을 하는 그 가면. 실실 웃는 그런 가면인데 몇 겹 벗겨보면 더 인간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롱토뷰를 듣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밝혀졌고요. 오늘 저희들은 주로 누가 들으시냐면 청강대학교 학생들도 물론 1번 청취자분들이 있지만 지금 요즘에 사연을 받아보면 거의 다 나이가 몇 살이 됐건 직업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웹툰 작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웹툰 스쿨이군요. 그런가 보네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웹툰 작가를 해보고는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솔직히 모르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때 제일 참고가 되는 건 이미 한 사람 이미 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프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막 들어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준비를 하는데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댓글창 한 번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학생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학생분들 추천을 하고 그러나요 추천하고 요즘에는요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소개를 한 번 하라고 개강철이니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웹툰 스쿨 듣는 학생? 뭐 이러면서 저도 웹툰 스쿨을 들으니까 같이 얘기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선생님 선생님이 뭐예요? 박수 쳐줘요. 나한테 고독한데. 박수 쳐줬죠. 나는 그래서 청강대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들면 청강대 학생들만 빼고 반응해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이종범 교수님은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분은 되게 셀럽이다. 저분은 너무 유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는 그런 것 따위야 별로 안 하실 거야. 저 좀 약간 수업시간에 권위적이신가요? 여기까지 딱 잘라서 드러내면 되겠네요. 저게 지능적 안 치고요.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요. 나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를 관두고야 말았다. 어떻게 하죠? 너무 많죠 그런 거. 그럼 저희가 혼내기부터 하죠. 회사를 관두지 말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 회출이 들어야죠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작가님들이 옛날에 어땠나. 과연 처음부터 만화가 하고 싶었나.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됐나. 이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 뒷얘기도 시간 남으면 좀 하고. 오늘은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질문이 정말. 어디죠 질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휴대폰에? 그래서 공통된 형식. 네 물어보세요. 공통된 형식. 시간을 따라갑니다. 이말년 작가의 지금은 이제 정상급 만화가 애 삶을 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6살 7살 때 나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아는 애는 없죠. 그렇죠. 나는 앞으로 침착맨과 이말년 이런 경우 없어요. 피카수 정도? 그렇죠. 한 6살 때 그쪽부터 나는 화가가. 그렇죠. 그 정도 아니면 과연 이말년 작가의 마음 속에 만화라는 것이 들어왔던 최초의 기억이 몇 살 때입니까? 만화가 일러스트 상관없어요. 만화라는 그 존재가 괜찮은데 좋은데 들어온 거. 저는 제가 원래 기억력이 좀 안 좋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만화대여점 도서대여점 만화계를 망쳤다는 도서대여점 때문에 만화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원래 세상에 모든 것에 양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이송범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죠. 학교에 이제 만화책을 잔뜩 빌려오면 돌려본다거나. 돌리죠. 주로 공급자였어요? 아 공급자셨어요? 저는 공급자였죠. 이말년 작가님. 저는 그냥 보는 사람. 아 친구 하나가 잔뜩 빌려서 학교에 오면 그거 이제 공급받아서 보는. 네. 왜냐하면 저 관리를 못해요. 저는 공급자. 어디로 퍼지는지 모르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거 어떻게 찾았네요? 다 돌다 돌다 막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일단 저한테 다 있고요. 저를 한 번 거쳤다 다시 가야 돼요. 아 그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직접 맨투맨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냅두면은 막 빌린 사람 다른 빌릴 사람을 주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급을 하고 저도 보잖아요. 제가 한 권이 끝날 때 딱 봅니다. 비슷한 시간인 느낌인데. 넘어갔으면 가져오죠. 가져오고. 와 진짜 철저하시다. 장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왜 굳이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서. 그걸 10원씩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괜찮았네? 10원씩 받을 걸. 아니야. 아니 그거 신경 안 쓰면은 저쪽 반에 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교무실 가 있어요. 교무실에 가 있다고 하고. 1권 교무실 2권 저쪽 여자반 3번 뭐 아랫반 아랫학년. 그렇게 다 퍼져 있어요. 전교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치로 그때 이제 친구가 가져와서 봤다. 그때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할 때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여점을 들려서 빌려와서 보고. 몇 살 때쯤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때쯤. 중학생. 그전에도 물론 만화를 봤지만 그냥 본격적으로는 안 봤고 중학교 때쯤부터 이제 막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왠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자기도 그냥 나도 하겠는데 이러면서 슥슥 그렸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일상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언제부터 만화를 그리기도 하셨나요? 그리는 거는 뭐 옛날부터 그렸죠. 그 전부터? 네. 그런데 막 만화... 글쎄요. 만화같이 그린 거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말련 작가님 인터뷰 한 번 했어요. 아 진짜요? 두 번째죠 저랑. 네. 엄청 옛날에 부모라디오. 부모라디오 때. 아 진짜 옛날이다. 아세요? 부모라디오? 네. 들어봤죠. 전설의. 거의. 박캐스트. 시초격이죠. 시조세. 시조세. 팟캐스트 시조세. 거기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한 번 들은 얘기긴 한데 그렇게 만화가라는 생각 만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정말 거의 안 했다면서요. 맞아요. 뭘 뭐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맞아 이 얘기 했던 것 같다. 그냥. 뭐 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않을까? 뭐라도 되겠지. 네. 그렇죠. 뭐라도 되겠지. 맞는데. 뭔가 그림 그리는 건 재밌으니까 취미 단계로라도 그냥 계속 꾸준히 그리면 재밌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죠. 그림 자체는 뭐 직업 말고 틈틈이 계속 그림에 살고 싶다. 네. 직업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언제까지 없었어요? 어. 계속 없었어요. 데뷔 전까지. 데뷔하고 나서도 본인 몰랐잖아요. 데뷔할 때도 제가 이거 이게 정식 직업이라고 인지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구성어 좀 바꿉시다. 안되겠다. 그렇죠. 시간을 대로 시간대로 따라가면 약간 애매한 게 거꾸로 갈게요. 네. 거꾸로. 지금 현재 만화가 데뷔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제가 2009년 했으니까. 9년 됐네요. 맞아요? 9년이요? 9년이요. 이거 안 세봐도 돼요? 빼면 돼요? 빼면 돼 인마. 안 빼지는 게 있던데. 횟수를 10년.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9년에서 10년 됐잖아요.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2008년. 근데 그 정도 연재를 하면서 직업으로 욕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꽤 많은 게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마음가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에 바탕이 됐던 옛날 경험을 한번 발굴해볼게요. 아 좋다 좋다. 와 베테랑이시다. 좋아요. 시간선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저번에 그랬어요. 나 이말년 군대 말년 때 같이 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톤도 비슷한데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답변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할 말이 없고 처음에 데뷔하실 때 만화가를 데뷔하겠다고 마음먹고 하신 게 아니라면서 그냥 어떻게 원고를 독자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008년도에 졸작이 끝나고 1학기 때 전공이 뭐였길래 졸작이 있었어요?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만들잖아요. 팬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이시죠.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이말년 아까 생일이 몇일? 몰라요. 딱 그 정도까지 알면 소름 돋자고. 내가 무슨 선생팬이에요? 그 정도 팬인 걸로. 네. 건대 시디과라는 거 아는 것도 충분히 소름 돋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졸작이 끝나고 4학년 2학기가 보통 비거든요. 대학생들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지금 창문학생에 전화가 올리고 있죠? 괜찮아요. 편하게 받으세요. 네. 받아도 돼요. 네. 그러면. 뭐 이제 4학년 2학기 때 사회 진출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수업을 듣기보다는. 그렇죠. 주로 뭐. 당시에는 좀 그랬죠. 뭐 어디 뭐 취업 이력서도 쓰고 어디 뭐 취업 준비하고.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는. 꽉 채워서. 요즘에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좀 불법적인 것으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죠. 아 네. 정유라 씨 이후에요. 모든 대학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출석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까지 꽉 채워가지고. 그렇죠. 청완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까지 하는데 막판에 뭐 전 데뷔 취업했으니까 해서 만나도 적당히 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아 그게 안 되는 거군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교수도 같이 감방 가요. 아 저 다닐 때는 그게 만연에 있었어요. 거의 다 그랬죠.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 막 여기저기 넣어보고 되면은 학교는 그냥 대충 출석 정도만 하고 뭐 과제 정도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익도 뭐 놀랍지가 않냐. 토익도 안 보고 그것도 안 보고 그리고 저도 디자인과 학생이었는데 디자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왜 갔죠?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갔지? 성적에 맞추어? 보통은 그림 그린 대학과인 줄 알았어요. 보통은 이제 그거를 우리 웹툰 스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당히 남쪽 방향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입시를 한다 그러 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림은 좋아하는 편인데 입시는 해야 되고 전공 고를 정도로 정확한 게 없으니까 대충 저쪽 방향으로만 가자. 그래서 가는데 다 이제 디자인과나 근데 그 방향이 아니고 이런 경우라고도 하더라고요. 갔는데 그게 전혀 다르잖아요. 디자인하고 그림은. 그렇죠. 가보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일단 학교 다닐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집에서는 그냥 졸업장만 따라고 하고 네. 그래서 디자인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래서 취업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디자인과 출신인데 디자인 회사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학벌만 가지고는 일반 회사에 가기도 힘들고 디자인과 그 아 진짜 가운데 어떻게 애매한 엄청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아 공장에 가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조만인터뷰 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라들 때 했어요. 공장에 가기로 했어요. 공장에 가자. 왜냐하면 안산 살아서 시화공단에 공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또 이제 알바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안산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 하자.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차 차곡차곡 쌓으면 할 수 있다. 알짜죠. 알짜 인생 되죠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제 마음을 먹고 일단 4학년 2학기는 제가 뭐 취업을 한 건 아니 니까 출석은 해야 되니까 그게 뭐 명분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리 그렇게 뭐 취업이 되면 안 나가도 되는 뭐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취업이 됐을 때 얘기지 안 되면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유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적당히 나가면서 할 게 없으니까 만화를 그래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자 정리하면 만화를 왜 그렸나요에 대한 대답은 할 게 너무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적적해서. 너무 잘해. 적적하고 소유거리 소유거리.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고전 게임 레벨 올리듯이 할 일 없을 때 매크로 돌리잖아요. 적적해서. 그래서 제가 강연 요청 오면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보통 자리에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김 빠져요. 김 빠지죠. 김 좀 빼줘야 돼요.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김 좀 빼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열망을 갖고 만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을 때 사명감까지 갔나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책임감도 느끼고 저요. 저. 그래요? 사명감까지 나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한다고 못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만란 작가 같은 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주는 얘기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적해서 4학년 2학기 때 그렸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그려서 막 DC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 거기다 막 올렸는데 섭외 전화가 왔어요. 야후 웹툰에서. 바로 그거였어요. 연재를 해볼 생각이 없냐. 그게 그냥 지금 데뷔 과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학년 2학기 끝나고 2009년 시작할 때 바로 연재가 돼서 바로 취업이 된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걱정이라고 그랬지? 궁금한 게 그렇게 바로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지금 여쭤봐도 되겠죠? 그 당시 고료가 얼마가 제안이 됐어요? 얼마 제안을 하더란가요? 그때 50만 원. 한 달에. 한 달이죠. 그리고 구작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이미 공개했던 것들. 그건 공짜. 너무해. 그런데 그때는 기준이 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야후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2008년, 2009년이면 여전히 네이버 다음 같이 큰 데에서도 기준이 애매할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형 포탈에서도 해당 10만 원 한 달에 40이었던 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데뷔를 하셨으니까 야후도 다른 데에서 그 정도 주니까 맞춰서 준 거야 그냥 잘 모르니까 다른 데 어디 주나 알아보다가 거기는 이 정도 준 거야 이 정도 주면 되겠다 해서 그렇죠. 이마일런 작가 선수도 50만 원 그런데 그게 이제 취업이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금액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알바는 그것보다 더 받으니까 그렇죠. 편의점 알바 하면 더 받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나 이번에 알바 생겼어 이제 틈틈이 만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마음먹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적적해서 그린 만화를 왜 DC 카역길에 올렸나요? 무슨 말이냐면 독자를 만나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렇죠. 그 반응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부터 그것부터 네. 그것부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창작활동을 하면 그건 당연한 그 순서 아닌가요? 보여주고 싶고 반응 보고 싶고 보통 이거더라고요. 적적해서 했을 때 내가 이거 해놓고 나서 보면서 이번 거 잘 나왔다 괜찮은데 그럼 많이 보여주고 싶어지고 그냥 적적해서만 했고 결과물도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의 내가 얼마나 했나 이거에 대한 게 좀 갈리는데 보통 이제 만화를 쭉 그려온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려가지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가서 너만 봐. 이러고 보여주거든요. 이게 스스로 자신이 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만현 작가님은 그때 적적해서 그렸던 원고 내용 기억나세요? 그 만화 내용? 불타는 버스. 그렇죠. 불타는 버스. 그 걸작이죠. 걸작. 명작을 내셨네. 지금 얘기하면 걸작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거를 그려서 DC 카연길에 올린 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괜찮은데? 걸작인데? 아니요. 다 죽겠지?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댓글을 막 너무 고팠어요. 저에 대한 관심. 관심이 악플일지. 왜냐하면 심심하니까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사람은 개개인마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 어떤 요구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게이지가 있죠. 그 관심 게이지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채워야 됐었어요. 저는. 상시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나요? 그거 올렸을 때요? 아니요.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왜냐하면 디자인을 되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그런 입지가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걱정을 하죠 이제. 사람들이. 딱하게. 제가 어떡하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가고 있는데 딱하게 보니까 아 힘내 이러니까 갑자기 어? 그런 분위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좀 약간 왜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아시죠? 그 정도죠. 따라요. 알죠.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압니다. 알죠. 요거 아셔야지 장자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거 이렇게 그렇게 됐었고 어디까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딱하게 보니까 딱하게 보니까 좀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만화를 올리면 만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얀길에 불타르버스 올렸는데 댓글에 얘는 어디 디자인들 하고 이러게 달리진 않으니까 만화에 딱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어떡하니? 딱하게 전해져 온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것도 좋았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관심은 안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그 만화 올릴 때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관심 말고 약간 뭐 비난이나 아 네. 어떤 걸 올리고 달려? 이런 게 달리면 어떻게 하시라는 걱정은 안 했어요? 즉 관심은 관심인데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반응들이 올라오면 어떡할까 에 대한 걱정 아 그런 걱정은 왜 안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카야툰 연재 갤러리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 인사이드의 그런 느낌이 아니야. 디스 인사이드도 갤러리마다 다 다른데 다 다르죠. 카야툰 연재 갤러리는 진짜 말 그대로 만화 그 아마추어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려서 서로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더 겁날 수도 있잖아요.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만화 저기 올려줘도 되나 다들 되게 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잔인하지가 않아요. 지금과는 다르군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댓글창에 지금 카야툰 연재 갤러리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DC 갤러리 중에 유일하게 제가 글을 올릴 수 있어 보이는 곳은 이제 화초 갤러리 아 식물 갤러리 식물 갤러리 식물 갤러리 다시 식물 갤러리 마음 편해지는 곳 거기 외에는 다 무섭던데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디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도 대충 알아요. 좀 이렇게 좋게 좋게 돌려서 말하는 데도 있고 아무래도 좀 사람 사는 데도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되게 자극적이고 서로서로 욕도 악플도 많이 닿는 분위기의 게시판이라면 네. 그때 그 상태에서 만약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요? 네.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이 되니까 이미 또 그 인터넷 분위기에 적응이 됐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롱토뷰를 할 때 제가 늘 질문을 어떻게 뽑냐면 바로 어제 그저께 저 연구실에 와서 데뷔 준비하면서 걱정하는 얘기를 막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걸 겁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저는 잠깐 방심하면 그 학생한테 바로 제 얘기를 해요. 야 난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 이말년 작가나 주변에 동료 작가들이 떠올라요. 걔들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거를 롱토뷰때 물어보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게 겁나서 만화를 울리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디식 하연결로 데뷔를 했어요. 진짜 겁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저는 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냥 오히려 좀 그냥 욕은 별로 안 올라왔었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평가하는 곳?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비나기나 그런 거였어요. 솔직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받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상처를 받죠. 기분은 나빠지죠. 당연히. 봤는데 예를 들어서 노잼 좀 더 심한 앞에 붙여서 접두어 붙여서 못 노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인가? 그렇게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작품이 작가님들한테 되게 소중한 자식과도 같다 라고는 하지만 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얘는 내가 낳았으니까 얘를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과 나랑 얘는 별개지 그래 객관적으로 얘가 좀 그런 점이 있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이 약간 내 작품이라서 소중하지만 약간 거리두기를 애초부터 하고 계신? 뭐 이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 좀 예시가 이해했어요. 작가 준비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만든 작품과 나 사이에 이 거리감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누가 내 작품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 날 욕하는 것. 누가 내 그림체를 욕하면 날 욕하는 것. 아, 그 부분이 좀 되어 있었던 거구나. 근데 나를 욕해도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에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화가 난 사람이 많아요. 많죠. 요즘에 유독 많아졌지만 옛날에도 많았어요. 늘 많았죠. 왜냐하면 그냥 어떤 감정의 배설소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한테 화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받았던 거를 푸는 곳이라 그렇죠. 유독 더위에 약한 사람이 적도 부근의 나라에 가면 그냥 공기 자체가 뜨겁잖아요. 인터넷은 그런 곳이죠. 그렇죠. 환경 자체가 약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위에 약해. 만약에 내가 더위에 약한 체질이야. 안타깝게 된 거죠. 별 수 없지 뭐. 뭐 적응하든가 뭐 안 되면 뭐 그냥 다른 데 가야지 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후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이 됐고요. 해결이 절반 정도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 5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취업 준비가 안 됐는데 공장에 가서 뭐 일을 해야겠다. 이 상태에서 그 제안을 받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알바 생겼으니까 이거 알바 하면서 공장 가야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직업적 만화가가 되었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네.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만화가라는 직업이 선망의 직업이긴 했어요. 만화책을 보면서 멋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마음속에 옵션으로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네. 되면 좋다는 인식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당연히. 이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뭐지 예시 없었어요. 제가 갈려는 직업 중에 아예 떼놨던 거예요. 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못 그리니까 못 그리니까 그렇죠. 내가 그린 거 보니까 되겠니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자문자답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의 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되겠니 네가 봤을 때 되겠니 되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근데 됐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말년 이전에는 이말년이 없었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앱툰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이말년이 있어서 되겠니 그러면 쟤도 됐어. 나 쟤가 이게 하나 생겨버린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예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왜요? 허드를 굉장히 낮춰놨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망쳐놨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랩툰이 그림만 가지고 하는 거라는 모르는 사람의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나가다가 듣고 그래요. 나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망쳤을지 몰라도 나는 살아야 하잖아. 그렇네요.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약간의 뻔뻔함은 또 필수로 장착을 그렇죠. 미안한 감정은 있어요. 그럼 왜 미안하세요? 이건 아니죠. 미안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화를 내시니까. 왜 그러실까. 상대방이 영문도 모르게 화를 내면 나도 모르게 미안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말련 작가의 미안함 끝까지 파고들어가 보면 사실 안 미안한 거예요. 사실 안 미안하기 때문에 사과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은 생각이냐?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미안하긴 하지만 상황 따라 다른데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다는 게 미안해.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미안하고 치우고 이런 것도 있고 미안해. 이거는 이렇게 하고 끝내자. 이런 것도 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화가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되면 너무 좋겠지만 되겠냐 이 상황에서 맞아요. 정확해요. 야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만화가를 선택할 수 있겠죠. 5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은 괜찮았어. 만화가가 될 수 있다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09년 그렇죠. 불타는 버스 야후 이말련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만화가로 시작이 되면 네. 집안에서 작업만 하잖아요. 거의 작업만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지만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생겼죠.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죠. 아이디어를 짜는 시간도 있고 그럼요. 나 너무 즐거워서 어떡하지 난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웃기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뒷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게 만화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만화가 됐는데 집에서 만화만 그리고 있는 삶은 안 살 수가 있죠? 뭐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신인 작가 이말련의 일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보통 제가 50만 원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60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10만 원 더 줘라. 진짜 왜요? 왜 10만 원 안 줘요. 물론 더 공손하게 했을 겁니다. 네. 메시지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림이 좀 헐렁하다. 너무한다. 진짜 너무 10만 원 안 된다. 그 사람은 순간 2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댔고 그리고 이상한 이유다. 그리고 50만 원이 있었던 적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계속 조금씩 올라갔어요. 다른 분들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그래서 막 꾸준히 해서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12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금방. 한 달에? 그래서 처음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너무 막 불합리하게 받았다. 이런 건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막 됐죠. 많이 빨리 빨리 올려줬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50만 원 받았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해봐. 일단 하고 싶다니까 해봐. 뭐 돈은 버니까 일단. 네. 너 어차피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고 이게 하고 싶다니까 일단 해보고 하면서 생각해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 딴에는 이상한 좀 약간 뭐랄까 자존심 비슷한 게 뭐냐면 생산활동을 50만 원어치밖에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DVD방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한 월 100만 원 언저리로 채웠어요. 그래서 아 나는 100만 원 이상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어거지로 맞춰서. 아 네. 어찌 됐건 누구도 뭐라고 안하는데 혼자서. 그래서 그때 당시 DVD 사장님이 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이렇게 짧게 하고 그만두면 성공 못한다고. 제가 조금만 하고 나갔거든요. 아 네네. 왜냐면 100만 원 바로 채워져가지고. 아 원고래가? 저는 한 100만 원만 넘으면 됐어요. 그분은 진심어린 선의로 악담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말년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남들이 물어봐요. 또 요즘에 뭐 어떻게 벌이 괜찮아? 100만 원 정도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되자마자 그만뒀죠. 아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쭉쭉 하다가 일단 생활이 가능한 네. 생활을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그렇죠. 만화만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아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6개월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웹촌 산업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기랑 약간 맞물렸죠. 네. 그거보다 반보 앞서서 데뷔를 하신 케이스여가지고 조금에 약간 앞서가지고 이게 궁금한데 선망하던 직업이라고 해도 덜컥 돼버리고 나면 좋은 기분이나 행복한 기분은 잠깐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내 이상형의 이성이 있어요. 저 사람과 연애를 너무 하고 싶다. 마음속에 막 알아요. 알고 있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나랑 연애할래? 왔어요. 왔어요. 그날은 너무 행복하죠. 그 다음 날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뭘 해주지? 내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나도 괜찮나? 부터해서 등등등등 만화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 나가가 되고 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연재할 때 이제 구작들을 이제 올리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반응 좋았던 걸 이제 올리는데 불타르 버스가 1회에 올라가고 불타르 버스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 아마추어 언더 문화랑 아 그치 주류 문화랑 또 달라서 특히 주류 문화랑 또 달랐고 야후라는 사이트 자체가 엄청나게 연령이 높으신 분이나 주니어 그쪽 사용하는 그쵸 그쵸 극단적이었어요. 층이 가운데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DC인사이드에서 그 이용하던 그 이용자층하고 달랐던 거죠. 그렇죠. 타겟이 달랐고 야후의 담당자 탓인데 그건 그러게 아니 야후의 담당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용자층이니까 이용자층이 자기들이 섭외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섭외했어야지 아니면 이말련이라는 작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치 그치 사이트 이용자를 넓히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야후 담당자 그 웹툰 담당자였던 분하고는 제가 아는데 그분이 이제 전략이 나중에 뭐였냐고 이제 밝히었을 때 뭐였냐면은 그 이미 네이버 다음 웹툰이 이미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해야 된다. 아 색다른 걸 비어있는 곳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귀귀 작가님이라든지 저라든지 기한팔사 요런 식으로 좀 약간 엄청나다. 잘 선정을 했어요. 그게 어 그러게요. 아 병맛 트로이카 아 작가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뭐 그 기한은 병맛은 아니었어요. 그 노병가라는 노병가 노병가 작가주의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기존 만화에 없었던 느낌으로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아 실험적인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 네이버에서는 재밌는데 섣불리 이렇게 좀 데리고 오기 좀 그런 네 그런 느낌의 만화들을 외인구단 느낌? 공포여행구단 뭔지 알죠. 그때 당시 또 공포여행구단 나올 때 마구를 던지지만 멋있진 않는 흑인 호나라라고 막 발씨받던 그런 느낌의 아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됐죠. 그럼 그 당시에는 두려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물어봤던 거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이게 뭐야? 불타는 버스 끝나고 크크크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무슨 내용임?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뭐야? 뭔 소리야? 하하 끝.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당황스럽네요. 나는 저는 반응이 좋을 줄 알고 올렸는데 근데 다음 것도 그렇고 다음 것도 그렇고 계속 근데 뭐 어떻게 하던 대로 했죠? 그러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개그는 반복이죠. 하던 대로 하니까 그냥 적응하시더라고요. 그 때 독자들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 이말련 작가 본인을 적응시켰던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DC에서는 관심을 원했고 관심이 달렸어요. 직업인이 되면 50만 원은 받긴 받지만 여전히 관심은 중요했을 테고 댓글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본인을 지탱해줬던 건 뭐예요? 아 그거는 50만 원 할 일은 없고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보여줬다는. 초창기는 항상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누구나 뭔가를 뭔가에 기대하더라고요. 의지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이거를 계속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만족을 했던 그러면 아 이제 얼추 내 만화 보는 사람들이 적당히 내 코드를 아는구나.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딴지 안 걸고 알아서 즐길 사람만 와서 보는구나. 네. 즉 다시 말하면 독자가 길들여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데까지 데뷔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작가로서 그때 한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좀 된 것 같았어요. 3개월 3개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제의가 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후 그때 주 2회 했었는데 한 주는 네이버로 한 주는 야후로 넘기고 하나는 야후로 그렇게 됐었죠. 야후에서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특이한 재수가 좋았어요. 그때 담당자들끼리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류 비슷하게 좀 해보자. 교류 전 그래서 야후가 웹툰 야후 웹툰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후 아니 웹툰 대표로 하나를 보내보고 네이버로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하나 보내보고 그때 뭐가 갔죠? 간다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저만 갔어요. 저만 가게 됐어요. 교환학생이었는데 저만 교환됐어요. 양쪽을 다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더 괘씸한 거는 하다가 네이버가 훨씬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은데 그래서 그렇죠. 야후는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야후에서 키웠는데 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괜찮다고 해서 갔죠. 아 그래요? 야후 입장에서 이만현 작가는 중요했을 텐데 그때 규기님도 있고 기암팔사도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 야후가 철수하니만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신경 쓸 새가 없었고 그래서 그 병마트로이크가 3인방은 바로 네이버에서 이어서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의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의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이만현 작가의 시작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 얼핏 들으면 그냥 할 거 없어서 만화 그렸고요. 적당해 적당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토파 본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뭔가는 걸렸을 거고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없었던 걸로. 두려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그거에 만족을 하는 게 더 커서 그렇죠. 좀 이렇게 묻혔던 게 있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렇죠. 그게 더 큰 가치 아니었을까요. 웹툰 작가 이전에 사람이다.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이상한 사명감이 있어요. 웹툰 작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느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옛날에는 없었던 반응인데 프로페셔널로서의 책임감 독자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과 충분한 어떤 체험을 시켜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되게 멋있어진 흐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때문에 데뷔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만약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데뷔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나는 웹툰 작가 이전에 인간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독자가 좀 만족을 덜 하더라도 일단 나는 고려를 받아야겠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해야겠다. 본체가 살아야 다음에 나오는 본체가 있어야지. 본체가 있어야지. 본체가 죽으면 만화는 죽어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작품을 하시면서 중간에 몇 번 제 기억에 큰 기점들이 있어요. 퀸 작가 이말년으로서 말고 지금 이말년 작가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방송인 게임 방송인 스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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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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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이말년 작가를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 중간에는 어떤 유명 예능이 나와서 빵빵 터트려줬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 꾸준히 해왔던 게임 스트리밍이 반응을 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삶 이 구도를 처음부터 그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흥미가 어느 순간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던 게 반응이 좋아서 점점 커진 거죠.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건 뭐였어요? 만화 말고 만화 이외에 만화 이외에 그 게임방송 을 이제 좀 시작했는데 그때 만화 끝나고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전 또 게임 중독이니까 게임 좋아하시죠. 근데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질리고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질리면 안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중독인지라 질렸지만 어떻게 할까 중독이 돼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하면서 안 질릴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뭐 캠도 없이 그냥 게임 화면 띄우고 플레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소소하게 말하면서 플레이를 그때는 처음에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게임만 했어요? 게임 플레이만 보여주고 거기서 채팅창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좀 약간 더 안 갖춰진 상태로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아예 안 하고 했었어요. 그냥 가볍게 저 그냥 게임 안 질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하니까 말 한번 해보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캠도 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구색이 갖춰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아 반응이 좋았어요. 캠을 켰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캠을 끄게 되거든요. 반응이 좋았나 봐요. 반응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시련이 없었어요. 스트리머 아니 그 스트리머로서 산 지 몇 년 됐습니까?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한 대략 한 4, 5년 됐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뭘 좀 길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힘 빼고 좋아서 재밌어서 그냥 한 케이스가 웹툰 작가 중에 은근히 적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만화 왜 그리세요? 그러면 만화가 제일 좋으니까요. 이게 많았잖아요. 요즘 웹툰 작가들 만나보잖아요. 지망새들 만나보면 약간 이렇게 힘 빼고 재밌어서 하다 보니 만화가가 됐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살아있는 게 지금 이말년 작가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환경이 더 치열해져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더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긴 있고요.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초창기였으니까요. 이말년 작가가 지금 계속해서 만화를 지속적으로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웹툰 작가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데뷔한지 10년, 15년 되니까 이거 말고 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 만화를 다시 더 좋아하게 됐어.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0년 넘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됐건가? 근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비어있어요. 골다공증 같은 튼튼한 뼈는 아니에요. 10년을 꽉 채우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중간 채널이 많으셨어요. 그게 비결인가? 그것도 있고 만화만 그리지 않았다. 그렇네요. 그것도 비결이고 제대로 포장을 하시네요. 어떤 대답이 나와서 포장이 되네요. 그게 더 일이요. 맞아요. 그렇게 좀 힘 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하는 만화는 사실은 옛날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이제 완성보는 너무 재밌는데 하는 과정이 너무 머리 아프고 막 하니까 버겁거든요. 사실. 만화 자체의 재미는 분명히 올라갔는데 과정 자체가 힘들어졌다. 작품 자체. 아니요. 만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의 만족. 그냥 내 게 하나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재밌든 재미없든. 그런 만족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는데 그 과정이 옛날보다 더 더 힘들어요. 그냥. 아이디어 내는 과정이요. 과정도 힘들고 주호민 작가도 그 얘기하던데. 그래요. 강풀 형도 그 얘기하고. 올해 했는데 그런가 봐요. 윤태우 작가님도 그 얘기. 올해 하면 할수록 좀 더 쉬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지망생들에게 용기를 안 줘요. 해만 할수록 더 힘들다. 이런 결과물은 더 좋아지지만 이런 얘기는. 그래서 더 힘 빼고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더 빠졌던다. 저는 그 에피소드 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짜시려고 계속 아이디어가 언제는 하루 나가서 커피숍에서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되게 잘 될 때는 의기양양해서 들어오시고 2, 3일을 나가도 아이디어가 안 되는 머리카락 빠지기 보이지 않지만 칼을 쓰고 들어와요. 안 보이는 칼을 쓰고 집에 들어옵니다. 진짜 어깨가 축 늘어지셔서 들어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올려왔는데 이것도 만화라고 이러면 아 텄다. 다음 거 바로 넘어가자. 잠깐만. 그 사이에 본인이 좀 변했나요? 옛날에는 반응이 좀 안 좋아도 뭐 어떻게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반응이 안 좋으면 좀 죄인처럼 칼을 차고 들어오는 뭐가 바뀐 거예요? 초창기 그 뽕이 빠졌죠.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을 때 감각이 마비돼요. 흥분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영향이나 이런 게 있어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더 강한 자극이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재를 시작했다는 그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약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명확히 보여 버렸어.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은 불만스러우면 그냥 그냥 해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말련 소유기 했을 때 그게 너무 이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시 자기복제를 시작한 이유가 자기복제를 시작한 이유가 그런 부분 자기복제 예를 들면 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흥분된 상태로 그냥 빡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미없는 것 같기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단편으로 돌아왔으니까 해서 재미없으면 치우고 새로 이건 재미있겠지. 이게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멘탈 관리가 참 좋아요. 단편이. 단편으로 하세요. 에피소드 형이. 단편하면 참 좋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치우면 돼요. 그냥. 저희 웹툰스쿨을 편집하시는 공민호 PD가 네. 이말련 작가 같이 되는 게 자기 꿈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DC 카현계에서 개그만나로 날리고 있죠? 날리고 계신 화이트빈으로. 화이트빈으로 날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 영감을 주겠는데요? 그럼요. 무책임한 방법 그런 거. 치우면 된다. 너무 공민호 PD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동안 시기가. 궁극의 플롯이라는 저희 우리 팟캐스트 코너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작법 얘기만 하고 12단계 막 얘기하고 그걸 편집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장편 써오고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 뭔가 그 좀 더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약간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공민호 PD가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저거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힘을 빼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원래 그래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비결 알겠어. 무책임해져라. 힘을 주고 그리면 어색한 게 느껴져요. 그 만화에서 독자들이 딱 바로 알아챙니다. 바로 약간 네. 지금 그 어떻게 만화가 되었느냐에 집중한 롱터뷰가 있는 반면 오늘 얘기는 만화가 된 지점까지 말고 그 이후에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 있는 얘기가 주로 이겁니다. 길게 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 독자도 소중하지만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을 주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만화만 그리지 않는 삶 딴 것도 좀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이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돈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뭐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유지비가 있잖아요. 늘어나요. 그렇죠. 맞아. 그건 줄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죠. 그거는 강합니다.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말고요. 네. 준비하는 시점이랑 신인 작가 때를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만화만 그리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힘 빼고 뻔뻔해지고 이런 걸 물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돈 생계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군양미를 쌓아놔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애초에 뭐 어떻게든 죽지 않을 것이지 이런 캐릭터면 이런 캐릭터로 타고난 사람이라면 오케이. 그것만으로 오케이. 이말로 작가님처럼 그냥 힘 빼고 그러지 뭐 이래도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집에 돈이 많거나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저는 좀 약간 편법인데 디벌디방어? 쉴 때 돈 안 써요? 개인 방송하는 걸로 돈이 들어왔어요. 놀던 걸로 또 거기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모범적인 답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범적인 답안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만화만 그리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음악도 하시고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다 손대시잖아요. 네. 저는 김밥장사라고 제가 스스로를 부르는데 김밥장사 했었고 박리담에 돈까스 팔고 다 팔고 박리담에 저는 만화로 대박을 해본 적이 없고 만화 원고료가 높지 않아요. 되게 낮아요 저 원고료.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적은 수입이 들어오는 구멍이 겁나 촘촘해요. 빗물을 받아갖고 생존하는 베어 그리스 같이 아 예를 들면 이제 주보민 호민이 형 네. 만화 하나 빵 하고 돈을 이렇게 하겠죠? 저도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아마? 신과 함께해서 시추하잖아요. 신과 함께해서 석유를 계속 뽑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슬 같은 거 모아서 먹는 그런 캐릭터로 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 사연 보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만화가 되고 싶을 때 회사부터 때려치는 건 안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회사를 때려쳐야 나는 만화가 준비를 하겠다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일단 일상이 유지가 돼야 맞아요. 만화가로 살거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렇게 배수의 진을 비장하게 치시지 마시고 그럼 좀 군량미를 좀 쌓아서 생활할 걸 한 1년치 정도 쌓아놨다면 회사원이 그럼 좀 때려쳐도 될까요 1년 정도 1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1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이요 3년 한 2년은 해놔야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대비가 말이 오간다 하더라도 바로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회 세이브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1년은 좀 너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 매체에서 연재 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럼 다음 달에 연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연재 말이 나오고 계약서 세이브 수정 이런 거 다 거치면 몇 개월 있다가 또 연재 들어가거든요. 그게 1년은 그냥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홍수님은 2년 보시고 저는 1년 보고 세소 2년 이말년 작가님 몇 년까지 보세요 저는 그냥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고 그 2년까지 모으려면 좀 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입니다. 사실은 독하게 하기 힘들어요. 독하게 모으면 피폐해져서 뭘 그리겠습니까 맞아 그건 그래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미 막 너덜너덜해졌는데 막 뇌고 뭐 뼈고 뭐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뭘 그려요 그리기 요양해야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몸이 좀 쌩쌩할 때 좀 해야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몸이 건강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당도 들어가서 돌아가지 이만현 작가님은 이제 군량비는 1년 정도 그렇게 해서 홍쌤은 2년 어찌 됐든 나를 소중하게 가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것들을 주변에 가꿔놔야 된다 그게 다들 공통된 그거는 공통되는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아까 그 이만현 작가님하고 쉬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롱터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뭐 이렇게 납품업자로서 납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 만화를 잘 그리는 건 자신 없다. 이런 분은 그걸 가지고 10년 넘게 연재를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뭐 저는 다른 이유로 만화가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 만화가로서 살게 해주는 덕목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정답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나 잘 그려야 되나 마감이 중요한가 그거 모르니까 보통 지망생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 다 잘해야 돼. 잘 그리고 마감 잘 지키고 자기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야 돼. 공부도 많이 했어야 돼. 그렇게 되면 대답이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덜너덜 너덜너덜 요양해야 돼. 요양 머리고 뼈하고 다 나가요. 진짜로. 맞습니다. 뭘 그려 요양해야지. 롱터뷰가 좋은 게 그렇게 작가님마다 모아서 들어보면 아 이 10명의 작가가 10가지가 다른 덕목을 갖고 데뷔했구나. 그렇죠. 그중에 이만현 작가는 자기애. 자기애. 나는 소중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않냐. 그렇죠. 작가기 전에 사람이고 이 부분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만현 작가 하면 떠오르는 그림체부터 이미지 개그 스타일 모든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이만현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혹은 어떤 만화를 딱 보면 이만현인지 알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 어떤 자기만의 유니크함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되는데 처음 만화가가 됐을 때 이만현 작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고 의식적으로 목표로 잡고 한 건가요? 계획한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앞에 앞선 이 대화로 봤을 때 당연히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냥. 저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됐네요. 저는 참고가 되지 않는 근데 제가 이만현 작가님 인터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을 써야 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아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촘촘하게 읽었는데 노력하신 게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있겠죠. 본인이 노력한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뭔데요? 독자들이 계속 만족할 만한 게 뭐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뭔가 소통을 좀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를 받고 싶었다. 댓글을 받고 싶었다. 이거는 어느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듣고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스트리밍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거 반응이 좋았으면 거기를 또 요거랑 비슷한 걸로 또 한 번 해보고 좀 약간 변형해서 해보고 그것도 반응 좀 또 변형해서 또 해보고 조금조금씩 해보아서 조금조금씩 다가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접었다가 그런데 그게 되게 즉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건강하게 소통하시는 분이었어서 이렇게 대중한테 되게 대중성을 많이 얻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말년 서울유기에서 처음에 와장창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댓글창에 막 와장창 어디지 와장창이나 해라 와장창 뭐 그립다 했더니 한 3, 4회 뭐 이렇게 지나갔더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반가운 거죠. 그게 댓글 보자마자 했을 거예요. 세이브 때문에 바로 안 나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요. 아니요. 세이브 없는데요. 하다보니까 좀 뒤로 가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해서 아 역시 와장창이 그때 당시 정확하게 어땠냐면 자꾸 와장창이야 그러면서 와장창 보고 싶으면 전에 그린 거 보면 내가 그거 내가 그런 것만 그런 것밖에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서호기도 확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래도 하다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겠고 그런 거죠. 지금 들어보시는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걸 했었네요. 그러면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려는 게 작업이 상대방한테 만족을 시켜주고 싶다는 건 본능적인 본인의 욕망이라고 칠게요. 네. 그거는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잘못 들으면 이만현 작가는 대충 되는 대로 한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대충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목적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진 모르지만 만족을 시키고 싶어. 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지금 뭐가 붙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해 보통은 관두거나 쫄아듭니다. 이게 아니라 실패하면 아 요번에 틀렸네? 다시 해야지. 다시 수정해야지.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해요. 단편이라서. 콘텐츠를 아니야. 보통 만화가지만 생들 만나보면 저도 그렇고 먹히지 않는 상황 있죠? 내가 뭘 했는데 안 먹힌 거. 실패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누구는 반응 악플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있거나 스스로를 짓누르는 부담감이 있거나 자기를 용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말년 작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좀 관대한 겁니다. 어? 이거 안 됐네? 근데 안 된 게 다른 누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 난 쓰레기다. 근데 이말년 작가는 안 됐네?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다른 거 해봐야지. 안 됐네. 쓰레기네. 딴 거 해봐야지. 아 쓰레기는 있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쓰레기네. 쓰레기여도 돼. 이거잖아요. 그래도 나도 지금 먹고 살자 좀 그게 좀 생각하죠. 쓰레기여도 돼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서 만화를 접어버리는 경우나 아 난 작가 안 되겠다. 취업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여도 돼까지 못 가요. 아 나는 재능이 없고 만화가 재미가 없고 하니까 내가 그리면 독자가 만족을 못 할 거고 난 그래서 만화가지만 생으로서는 쓰레기네. 난 그냥 쓰레기면 안 돼. 안 되니까 취업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쓰레기일 수 있지 뭐. 다음에 이거 해봐야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건 이제부터는 만화가지만 생 다 떠나서 인간적인 캐릭터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약간 이 업계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캐릭터 멘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도 당연히 반응 안 좋고 하면 망했네 뭐 다음 거 하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연히 타격은 있죠. 있겠죠. 기분이 막 좀 우울하죠. 재미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재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3회 연속 3회 연속 그렇게 되면 저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 영향? 딱 그 말씀하신 거죠. 아 그리기 싫어 죽겠네. 스트링이나 하고 다들 죽어야겠다. 깍 때려쳐. 왜 그리지 뭐 이런 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아직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데 그건 이제 즉흥적으로 듣는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그 때려치는 그런 게 너무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내가 보는 나의 기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목표치가 너무 높아요. 아 네네. 저는 되게 낮게 나서 내 게 알콩달콩 모이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죠. 아 작품이 쌓이는 게. 내 거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게 좋은 거지 막 1등 2등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에 집착하면 1등 되면 또 세계로 가서 또 1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가야 돼. 우주가야 되고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경쟁에서 그냥 나와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거 조금씩 쌓이는 그 좀 약간 내 기록 남기는 느낌?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고 만화에 나타나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자기한테 자기에 대한 기준을 좀 낮게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결과물의 기준을 높게 잡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보통. 무슨 말이냐면 내 만화는 이 정도 선이면 돼. 그 정도로 기준을 낮췄다 그랬죠. 그건 정답일 수 있죠. 너무 자기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데뷔를 못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기가 대단한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된다고 좀 기준을 낮춰라. 이거 되게 좋은 조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궁금해집니다. 어떤 기준을 낮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삶의 다른 부분이 되게 만족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속 나는 부족한 인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종류의 자괴감에 가득한 사람들은 기준을 높여요.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멘탈을 갖고 쭉 살아와서 만나는 좀 낮은 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존재하면 안 되는 폐기물은 안 했잖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거는 기본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이말련 작가님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걸 많이 하면 되죠. 테니스라도 쳐보세요. 사교모임 나가서 테니스, 볼링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직구석에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존감이 나도 직구석에만 있지만 게임하면서 소통 낱말하고 앉아있네. 게임하면서 소통하고 침착맨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나? 자존감이 떨어져 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 혹시 살면서 한 번도 없었나요? 난 진짜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열어봐서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막 아주 절망적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상담 코칭을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주 우울해하는 것도 같고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뭐 해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네 존재만으로 너무 기쁘다. 네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냥 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해서 칭찬이 아니라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엄마는 참 기쁘다. 이 얘기를 자주 해주래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정석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이말년 작가님 말고 딴 얘기가 되긴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어가 보자면 아니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이 혹시 집안 환경에서도 있으셨어 그거를 물어볼까 하다가 너무 그 질문이 개인적일까 한 번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데 아니 그 오은영 박사님만 없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화 자체 소재가 정신상담 정신상담 심리 그렇죠. 심리적인 상처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심리가 항상 막 빵꾸가 나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는 사람 많이 안 돼요.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담하는 분들 제가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이제 사람이 딱 아주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를 딱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게 이거부터 캐치한대요. 뭘 잘했어. 그러면 너무 잘했어. 우리 애 사랑해. 이뻐. 그럼 젊은이 이거부터 캐치한대요. 이것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다. 이 논리가 딱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남편 커도 그래요. 승진했어. 월급 올랐어. 우리 아빠 최고야. 이걸 가져오면 사랑을 받는다.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이걸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못했는데 너 이건 못했지만 사랑해. 이 얘기를 해주면 이게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조건부로 뭐뭐를 하면 좋은 애. 뭐뭐를 하면 같이 있는 애. 이런 도식에 들어가 있다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딱 생기는 순간 멘탈이 되게 탄탄해지는데 그게 나이 어렸을 때 잡히면 아주 운이 좋은 건데 그 친구는 무조건 행복한 삶을 산대요. 그게 나이 어렸을 때 없으면 이번 공고가 그지 같으면 나는 쓰레기야. 졸업하기 전에 데뷰를 못하면 난 엉망치지.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번에 어떤 배치에 데뷔 연재가 안 들어가면 나는 의미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단순화돼가지고 그냥 극단적이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만연작간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이 좀 약간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기애가 괜찮았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집에서 싫은 소리를 좀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소위 말하면 오냐자식 오냐오냐 그건 좀 느낌이 다른데요. 오냐자식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오냐자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잖아요. 네네네.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데 안 말려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된 거예요. 엄마 탓한다 또. 엄마 때문이야. 뭐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나 방학하면 한 달 정도 쉬잖아요. 삼국지 포를 안 나가고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냥 그렇게. 네. 하지만 그래도 오냐. 오냐. 뭐라고 안 해요. 간식 갖다 줘요. 사식처럼 넣어주고. 간식 넣어주고. 밥 먹으라고 하면 그때 게임하다가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하고. 그게 너무 이렇게 돼 있고 아버지도 안 맞아 봤어요. 삼국지 파이브 나면 사주고.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아 진짜요? 무조건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우리 세대에서 되게 드문데요. 진짜 드물다. 그런데 그 말도 폭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완전 대화로 풀려는. 여기야. 그렇네요. 나왔어. 이거네요. 그래서 완전 되게 드무입니다. 그리고 저도 근데 그 좀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수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엄마 때문이야. 뭔가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장단이 느껴지네요. 반대로 어렸을 때 그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자격감이 좀 들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단점 있죠. 게을러지고 약간 수동적인 그 단점 그게 없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자존감은 낮은 대신에 야망을 갖고 살고 막 악다구니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진짜 한 사람 인생을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가 됩니다. 자존감이 좀 탄탄한 느낌의 이말년 작가님은 자기가 재미없는 만화를 그리는 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그다음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이거를 안 해도 너는 괜찮다. 이거에서 확실히 재미가 없는 만화를 그려도 너는 괜찮다. 이게 많이 제 재미없는 만화를 그렸을 때 그 자괴감을 많이 희석시켜준다. 그 감정을. 엄마 때문이네. 엄마 이거 먼저 엄마 덕분에. 엄마가 해냈네. 엄마 엄마 때문에 게임 중도 됐지만 엄마 덕분에 이말년으로 살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루트로 롱톱을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렇게요. 보통은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심리치료까지는 안 가는데. 닥터 프로스트의 라디오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여기까지 안 가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저 만화가 동료 중에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가 적나요 요쪽 계열은 적어요. 그러니까 계열로 나누면 자존감은 좀 낫지만 거기서 오는 열정으로 되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말 천상 불타는 예술관. 윤태호 작가님이 대교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계열은 좀 많고 설국열차 계열. 계속 넣어서 가야 돼. 계속 돌아야 돼. 계속. 그거 멈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져. 점점 터서 이상해지는 거야. 이쪽이 많아. 많고 멈출 수가 없어. 잔잔해도 계속해서 가는 요쪽은 듬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윤태호 작가님은 그쪽이네요. 약간은 비슷한 계열이 돌베 작가님? 돌베 작가님. 돌베 작가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옛날에 오해가 있었어요. 예술가라면 이래야지 라는 그 예술가 이상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나는 만화가 할 건데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됐나? 이렇게 평범한 가족에서 잘 교육받고 평범하게 회사 가서 살다가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어졌어. 내가 과연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분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에게는 배불러 터진 소리지만 그 사람 본인은 곧 그 고민이에요. 내가 과연 작품 같은 걸 할 만큼 뭐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만련을 보세요. 맞아요. 인간이 행복해진 뭐가 제 만화로도 만족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조만간 데뷔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그 10년 정도 한 직업을 하고 있으면 처음과 다르게 없던 두려움도 좀 생기고 처음에 두려워하던 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게 좀 바뀌잖아요. 지금 만화가로서 사는데 제일 두렵거나 힘든 건 뭐예요? 그냥 제일 두려운 건 그거예요. 제가 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 점점 나중에 그런 때가 오면 스트리밍 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쉽잖아요. 옛날에 좋아했던 건데 질리지 않기 위해서 또 뭔가 하시지 않을까요?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걸 해서 덜 질리게 해서 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은 안 해놨어요. 어떻게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 두려운 거 말고 지금까지 오면서 기억에 남을 정도의 심각했던 위험 상황 위기 나는 이때 좀 출렁이었다 흔들렸다 이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이게 준비생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참고가 되거든요.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전에 그 설계 끝나고 한 1년 조금 넘게 쉬었거든요. 인터넷 방송 위주로만 했어요. 논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수입이 대충 나와요. 먹고 살 만큼 이것만으로 놀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이 사실 만화 만화는 저한테 일이지만 일에서 보는 거랑 이건 놀인데 놀에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인터넷 방송이 나중 가면 일이 되겠지만 지금 느꼈을 때는 한 몇 년간은 일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그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막 너무 편한 길로만 가는 건가 그러면서 만화를 좀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네. 그런 생각 그게 위기였죠. 동기가 사라지는 건 위기죠. 왜 하는지 모르겠다 딱히 이거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느껴지는 건 진짜 큰 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화를 그리면 내 게 생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반응을 듣고 그 과정이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터넷 방송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영상이 남아서 유튜브를 돌보잖아요.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그 영상이 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짤도 나오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안 그려도 말로만 대충 말해도 만들어져 버려요. 제가 지금 팟캐스트 느낌이 그런데 팟캐스트에도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 안 그릴 것 같아요. 돈이 안 나와요. 이 정본 작가님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재밌었던 것들이 늘 재밌진 않지만 재밌잖아요. 할만하세요. 저는 유튜브 할 때 너무 재밌거든요. 할만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말씀하신 동기가 좀 좀 굳이가 되는 거죠. 굳이. 지금은 근데 어떻게 그걸 넘어갔어요? 완전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못 넘어갔구나. 여기서 한 번 정도 연재를 해서 네. 또 시도를 해봐야지 네. 내가 안 해봐서 이 감정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모를 수 있다. 다른 느낌일 텐데 쉬워서 내가 만화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한번 알아보자. 네. 알아보자와 그 이때쯤에 한 번 찍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텀이 너무 길면 잊혀진다. 잊혀지는 거 한 반절 반절은 그 감이 그렇죠. 감을 잃을 수 있죠. 붕 떠요. 확실히 정신 못 차리겠던데요. 휴제 2년 대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이 없어야죠. 그 네이버 이사님이 대표님이 항상 하는 말 오래 쉬면 더 못한다. 너 점점 1, 2년 가면 점점 손이 그 쉰 만큼의 그게 무게가 돼가지고 더 이게 안 된대요. 중구 형이 그랬어요? 네. 나한테도 그랬거든.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게 독촉이에요. 지나가면서 막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독촉 녹음해놓으시니까 근데 그게 독촉이면서 맞는 말이더라. 맞는 말이요. 그래서 그냥 아유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허리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기 싫은데 미적미적하면서 네. 미적미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가 데뷔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작가로 살면서 느낄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만큼 막 여유가 있진 않아요. 당장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죠. 고3들이 대입 준비하면서 대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어려움을 미리 지금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사라지는 때가 오게 마련인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때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특히 인만원 작가처럼 딴 거 해도 돈 벌리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진짜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 만화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은 계속 만화가로 살다 죽어요. 그런데 만화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 굳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안 하게 됐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삶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 이병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그냥 다른 길로 가 이렇게 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 굳이 판단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연재 시작해서 욕먹고 있어서 왜요? 되게 진짜 엄청 반응 좋아요. DC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장난이 아니라 성화가 기가 막혀요. 본진이잖아. 본진. 본인의 고향. 적폐. 진짜 적폐. 자기가 자기가 처음에 만화를 보여주던 분들 적폐래요. 아니 저보고 저보고 적폐. 아 저보고 아 이말연자가 보고 왜냐하면 그 실력 없이 그 인지도로 빈다. 자기적 자기 복제만 한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물어볼게요. 본인이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블라블라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건 자유니까 본인이 보기에 나 이말연은 진정한 실력이 없는가 내가 실력이 만약 있어서 지금까지 만화가를 해왔다면 그 실력은 어디쯤에 있을까 뭘까 어때요? 나 요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 어 저는 그 요즘에 이제 막 나왔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더 치열하고 재밌는 만화도 많고 다양한 만화도 많고 근데 제 만화가 그동안 쭉 그래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는 그 뭐랄까 그 웰메이드 만화에서 느껴지는 네. 그 딱 웹툰 클릭하면서 딱 볼 때 그 부담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돼. 웰메이드는. 진주 성찬 딱 열었는데 코 소리가 딱 있으면 내가 지금 혹시 슬리퍼를 신고 신고 그러니깐 보게 되잖아요.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허들이 너무 없다시피 하니까 쭈쭈바지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쭉 하고 버리면 쭉 버리고 쭉 버리고 여러분 이 마련자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쭈쭈바를 괜히 또 오해한다. 괜히 욕마운다.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강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좀 약간 명락만화 같이 웃기고 안 웃기고를 떠나서 계속 보게 되는 편하게 편하게 쭈같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 쭈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냥 쭉 내려지는 그런 만화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각 네 그런 게 장점이지 않나 장점일 거예요. 장점입니다. 더 없어요. 그거 말고 뭐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트리머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실력 스트리머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대답해주고 하긴 그냥 노는데 돈이 벌린다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야 돼요. 맞아 맞아. 보통 일이 되면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놀고 있는데 돈이 오잖아요. 그럼 아직 일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뭔지 안 따져봐도 돼.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웹툰 작가로서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보통 인터뷰를 하면 제 생각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스트리머로서의 인터뷰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점검을 제가 제 안에서 객관화가 잘 안 되신 할 기회가 없었어요. 스트리머로서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재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해야죠.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롱터뷰는 약간 파격이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지금까지 늘 진행해 왔는데 역순으로 갔어요. 만화가가 된 이후의 삶을 보고 만화가로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을 돌아보고 나서 거기에 양식이 됐던 과거 경험이 뭐가 있나를 거꾸로 토파봤는데 의외로 탄탄한 멘탈 매우 아름다운 풍경의 가족 환경 이런 식의 결론이 나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만 꽤 의미 있네요. 가정환경이 제일 중요했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재로 해서 개구화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정말 자존감의 승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딘가에 비틀린 구석이 있는 사람이 개그를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거든요. 이말론 작가님은 본인만 상처 입어요. 그래서 교육 교육하는구나. 근데도 결국에 상처 안 입으셨잖아요. 그러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롱터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관 학생 세 분께서도 질문을 하실 게 혹시 있으시다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실까요? 우선은 시원하게 해주세요. 2015학번 김혜림 학생 이거 그냥 켜진 거죠? 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 다니는 이혜림 학생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오랫동안 그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휴식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노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문 조금 제가 갈라도 되죠? 갈라서 갈라주세요. 갈라서. 갈라보세요. 진짜로 재밌는 만화를 그리려면 작가 본인이 놀기도 잘 놀아야 할까요? 잘 놀지 못하는 성격인 저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이 좀 있죠? 네. 아니면 그 부분은 결론이 나왔나요? 근데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태어나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노는지 항상 궁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도 하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끝에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재밌게 노시는지 둘 다 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항상 한스러운 게 20대를 돌아 봤을 때 한스러기까지 추억이 없어요. 게임만 하고 놀아서 추억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보고 추천하니까 이것도 부모님 때문인가요? 누가 데리고 가 있을 때만 가요.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마지못해 가는 경우지 주로 주우민 작가님이 데리고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가요.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많아서 김통성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자. 누가 가자. 스트리머 인터넷 하는 사람들끼리 알게 되면 이분은 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주니까 가는 거죠. 20대때는 없어요. 게임밖에 없어요. 행용 캐리어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뭘까 살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중간에 웨이포인트 디아블로 그게 없어요. 중간 저장 중간 저장 셀프인트가 없어요. 기억을 더듬을 만한 중심대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불복이에요. 지금은 쉴 때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 잘해. 지금은 쉴 때 놀 때 뭐 하고 싶니까? 쉴 때 게임하고 요즘에 하는 게임은? 닥 뭐더라? 닥터 프로스트요? 닥터 프로스트 모르겠어요. 요즘에 프렌즈마블이에요. 프렌즈마블. 콘솔 게임 안 해요? 콘솔은? 제가 게임 중독자인데 저는 콘솔만 해가지고 콘솔 안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면 안 해. 사실 옛날에 콘솔이 훨씬 좋았는데 게임이. 패밀리 인텐드. 그때는 안 했어요. 질문하신 학생분 웹툰 같은 경우는 만화 보는 건 좋아하시죠? 네. 중독자처럼 만화를 보는데 웹툰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게 있으시네요. 저랑 똑같네요. 즐기는 거 많아요. 즐기고 계시군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다음 또 질문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해주세요. 저는 1학번 청강대 다니는 김이서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의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팬이십니까? 원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올랐죠? 네. 그래요? 지옥캠프? 시원하게 원고 제목 좀 말해줘요. 네. 저는 그럼 네이버 지옥캠프 단편선에 2017년에 있는 7화 유성의 소원을 그린 지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유성의 소원인데 작가 이름이 지구여서 되게 멋진데? 그러네요.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서유기 만화랑 달리 요새 그리시는 이말년 시리즈 2018은 일상 툰이 조금 많이 추가됐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게임과 달리 소영이도 나오고 네. 작가님의 일상이 좀 추가됐는데 처음 만화를 그릴 때 부담감이 다르잖아요. 일상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이 조금 관리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상 툰을 그리는 거랑 아예 자기가 그린 자기가 그린 캐릭터들이 노는 만화를 그리는 거랑 뭔가 멘탈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이 공개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렇지는 않으신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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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인 이말년으로 다 풀려서 끝난 거 아니야? 이미 이미 다 망가진 거 아니야? 모두 다 깔았어. 본인은 그렇다 쳐도 맞아요. 가족들이 저희 팟캐스트에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일상 툰 작가들이야말로 그 작품 뒤에 숨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이 자기 일상의 직격탄으로 날라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가 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피키캐스트 그 연재처에서 이말년 수필이라고 연재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야후 담당자이셨던 분인데 그 대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재하다가 그 한 몇 편 나왔거든요. 그때 재밌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 네. 보는 사람도 저는 이제 제가 그린 거 다시는 안 보지만 그릴 때 항상 그 느낌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릴 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새로 시작할 때 해보자 해가지고 연재 준비할 때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말년 시리즈식으로 그 상상한 부분하고 일상하고 그래서 두 개를 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할까요? 다 좋대요. 둘 다 하자. 섞었어요. 섞어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 일상을 추가한 게 좀 변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능력 중에 원래 있는 거를 좀 약간 해석하는 느낌 네네네네. 양념 조미료 지는 느낌? 그 지느러미 휘날리며 이런 거죠. 그런 거. 잘결천사 꼬꼬미. 아 진짜 웃기지. 그래서 이제 조미료를 넣는 걸 잘하니까 요것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네이버 무대에 한번 올려본 거죠. 그래서 반응 좋으면 뭐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고 네. 항상 보면은 중간중간 평가 보고 이제 제가 또 결정을 해서 그런 거고 스트레스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나쁜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좋은 얘기만 있어서 그리고 아기라서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삶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정도의 어떤 오염 이 발생하면 맞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를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거 이제 작가들이 보통 스테이지 넘어가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비중을 좀 줄이자. 내 얘기 순전히 내 얘기 위주로 좀 더 비중을 좀 늘리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는 그런 걸 힘들어해서 물어봤더니 작년까지는 의료계와 친했고 올해부터는 법조계와 친하려고 나 혼자 힘들어서 약 먹었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고소하겠다. 딱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료계에서 법조계로 넘어갔다. 의료계에서 법조계 작가가 이제 가는 스테이지만 달라지더라고요. 소영이 같은 얘기 경우는 아내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기록이 또 남으니까 아직까지는 초창기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이 아직은 안 나와서 일단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안 좋으면 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고 좋은 답변.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참고로 참관 학생으로 오게 되면 보통 질문들을 하지만 이게 뭐 의무사항 이런 건 아닐까요? 분위기는 해야 되는 분위기죠. 마이크 지워준다 의무사항 아니래요. 1인 1 질문이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유예림이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건 줄 모르고 질문 같은 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어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랄지 작업 생활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아 그런 거 네. 저는 이제 카페에 나가서 아이들을 짜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 안 쓰고 바로 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 것 40 것 정도 나오면 이제 그거 보고 바로 그릴 수 있게 좀 약간 대사랑 뭐 등장인물 위치랑 다 글꼰띠같이 정확히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타블렛에 갖고 와서 밑그림 없이 바로 들어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밑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안 배웠잖아요. 만화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밑그림을 한 번 그리고 그 위에 그거는 저는 옛날 출판 만화 시장 그 뭐죠? 그 종이에다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디지털 작업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구는 생각과 아 이게 좀 헐렁하구나 그림이 좀 헐렁해서 바로가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 작업이 좀 간소화되죠. 공정이 진짜 부럽다. 사실 내가 제일 놀랐던 건 그 공정의 첫 시작이 콘티라는 주호민 작가하고요. 그림 그릴 때 펜터치부터 시작한다는 네스틱 게타고요. 이쪽은 놀랐거든요. 네가 그 얘기하니까 안 놀랍다. 너무 어울립니다. 너무 어울려요. 그리고 그 뭐더라? 뭔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항상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껴들어가지고 뭔 얘기 있었는데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케치를 하고 그에 뭐 또 얹고 얹고 한 네 번을 그려요. 아 네. 그렇죠. 아세요? 일단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좀 깔끔하게 스케치를 클리어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린업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바로 펜을 입힐 수 있게 스케치 너무 막혀서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다듬기 위해 또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잉크로 펜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입히고 디지털 작업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걸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입니다. 몇 번 하세요?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하세요? 네.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또 펜 딸 때 실수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많이 그려요. 여기서 이말년 작가 같이 못 해도 돼. 못 해도 돼. 삐져나가면 어때? 맞아요. 삐져나가면 어때요? 근데 또 그림체와 스타일에 따라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20개예요. 25개 막 이래요. 막 얹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미 연재를 그렇게 했으면 갑자기 내가 여기서 그림체가 팍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도 좀 힘들어요. 불만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 작품 할 때 좀 간소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망했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만 다 채워져 있으면 말이 안 되고 그건 그래. 맞아. 요쪽은 몇 명 안 들어가요. 티오가 몇 개 안 나 있어요. 이말년급으로 할 거 아니면 티오 티오 티오가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학교로 치면 음악 선생님 같이 학교 한 명 있어요. 그죠. 그죠. 요걸로 다 음악 선생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아. 국어 선생님이 되게 많아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수는 많잖아요. 제가 뭐 딱 표준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아무튼 아무튼 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는 작업 공정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참관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았고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셨잖아요. 엄청 많아요. 정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하나 와 정말 지금 두 명에게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세 명 세 명 김상빈 학생 정연호 학생 조수원 학생 골라서 몇 개 해보죠. 다 학생인가요? 네. 일단 이거 궁금합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이분 질문에 이만하 작가님 롱터뷰에 출연하신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방송은 어떻길래 아니에요. 이 학생이 웨툰스쿨을 되게 많이 아 이 학생이구나 많이 듣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 이 학생은 이 학생이구나 나 친한 형님 아들이야 아 진짜요? 우리 학생이 왔더라고 자 아닐텐데 아니에요? 성이 달라요. 아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자 질문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침착맨과 이말련 두 인생 중 하나만 골라야 되면 어떤 쪽에 나와요?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어렵지. 나는 내 아내의 남편과 달리 아빠 고르라고 하면 못 골라요. 못 골라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 골라야 됐다면 이렇게 두 개 안 했겠죠. 좋습니다. 그렇네요. 우문현답. 굳이 골라야 된다면 안 해도 되는데 고르고 싶어요? 굳이 굳이 골라야 된다면 안 해도 돼요.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면 골르면 만화 만화? 아직까지는 만화 와 감사합니다. 왜요? 계속 만화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스트리머 들으시는 분들은 슬프겠다. 그대신 안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원고료가 더 많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방송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니 이거는 이건 좀 신뢰인데 신뢰 아니면 답해주시고 신뢰면 패스 외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비슷해요. 근데 외주를 하게 되면 이제 만화 쪽에 줄 거 아니에요? 만화 쪽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염 기르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거는 한 2, 3주? 이게 기르게 된 이유가 턱살이 너무 쪄가지고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요? 나도 너무 기르고 싶은데 아내님 컨펌이 안 나가지고 컨펌이 여자분들은 싫어하시죠? 열의 아홉은 싫어요. 네. 저도 네. 질문하시죠. 네. 만화와 방송 두 영역에서 재미와 웃음을 주고 계시는데 어느 영역에서나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유머감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거울을 보며 웃는 웃기는 유머감의 연습을 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웃겨요. 연습하는 거 자체가 안 웃겨요. 맞아. 연습하는 거 들키면 그때 웃겨요. 재미없는 사람 되고 싶으면 그거 하세요. 이거는 그냥 잘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타고난 거다. 잘 잘 알죠? 이거는 타고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잘 잘 아시죠? 야잘들이 뭐요?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한다. 그렇습니다. 잘 잘 이론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이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다수에게 참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범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개그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기안이나 이말란 작가나 보면 연습해서 나오는 개그 계열이 아니고요. 맞아요. 제가 어느 날 누구를 웃겼잖아요? 저는 그걸 연습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보통 그래서 나오는 개그거든요. 아니요. 재밌으세요. 그냥 평소에. 다 연습하는 거야. 아 그래요? 다 세세하게 연습하신 거예요? 차에서 운전하다가 녹음 켜놓고 말한 다음에 한 네일 들어보고 웃기고 오케이 이거다. 아 그래요? 제 연습은 지우고. 좀 질린다. 아닌데? 아니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안 될 텐데. 농담이지. 그 정도로 연습은 안 해요.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좋아한다. 한 번 더. 한두 번 감 좀 다 들어보고. 자 다음 질문은 작가님이 롱투브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놀래 왜? 다 나오면 나와주십니다. 질문들이 다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저희가 미리 다 한 번 쭉 했네요. 이거는 한 번 얘기해드릴게요. 김상빈 학생이 병맛 소재를 어떻게 구상하셔서 풀어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병맛 소재 이쪽을 다루는 선두주자로서 의식의 흐름을 잠깐 보여주세요. 어떤 만화를 그릴 때 시작점은 보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인터뷰할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어렵지. 나 어려운 거 알아 나 진짜. 어려운 거 같아. 그래서 그때마다 대답했던 게 그냥이 됐어요. 오신다 그냥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시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면 이제 그 이말년 시리즈 그리는 만화처럼 허탕치는 날. 맞아요. 그거를 진짜 쓰셨죠. 낚싯대 들이놓고 걸리면 고기 가져오는 거고 그런 건데 카페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계속 멍하니 그냥 뉴스를 봐서 영감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어요. 작가님 혹시 머리카락 하나당 이렇게 소재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아니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새가 농담이에요. 그새 진행이 되어버렸네. 지금 하시면 안 되는 농담을 하셨어요. 아니 보니까. 내가 지금 진행성 살 몰아서. 이게 깜짝 놀랐네. 오발탄인데 사람을 맞췄어요. 의도가 없는 게 너무 다분한 느껴지는데. 농담이신데. 죄송해요. 만약 그렇다면. 아닙니다. 아니 그. 모터리처럼. 모터리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모터리 패러디였어요. 내가 원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오면 허탕이야. 허탕인데 뭐가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검증은 하잖아요. 어? 뭐가 왔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버리자. 아니면 얼굴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가르죠.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뭐가 신호예요? 이거 괜찮겠다 아니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어떤 엔딩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특정한 단어가 떠오르거나. 뭔가요? 뭘로 엮어나가요? 보통은 다 다른데. 엔딩이 떠올라서 그 앞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편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별로 없나 보다. 엔딩에 나레이션 비슷하게 들어가면 보통 뒤에 생각나서 그 앞에를 맞추는 거고. 네네네. 보통은 어떤 재미난 장면이 생각이 나서 한 두억의 생각나면 그거를 같은 소재를 엮어버려요.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들은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불타는 버스나 뭐. 청와대로 가자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컷 한 컷 그냥 그린 거예요. 의식의 흐름. 한 컷 그리고 다음 컷이 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의 만화가 잘 안 나오는 게. 저럽죠. 부담이 이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다가 안 나오면 그때는 그냥 안 올리면 되는데 이제는 올려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려보다가 마무리 안 되면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폐기가 되니까. 위험이 좀 있어요. 일단 한번 지켜보는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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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불량 실패.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일단 해보고 나서 봤더니 아니더라. 자기한테 좀 유예를 두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이끌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끝이 나오고 이어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장면이요. 막 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막 그리는 경우가 있고. 장면 장면이 생각나서 엮는 경우가 있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들어도 여전히 참고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말년만한 이말년밖에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욕을 포장하네. 와, 욕을 포장하네요. 아니, 지금 야, 들어봐. 지금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께서 인터뷰도 보고 작곡서도 보다 보면 지금 내가 습작하고 원고 그리는 방법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계속 연습한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어렵게 구석구석 코트 구석구석에 꽂는데 잘 받아내네요. 그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나도 팟캐스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연재할 때 콘티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억대가 어려워요. 팟캐스트 할 때 받는 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얘기하니까 주거니 받거냐, 주거니 받거냐 하면 이게 또. 이말년랜 작가님 같은 게스트만 나오면 팟캐스트는 분명하죠. 자, 오늘 질문 거의 다 했죠, 이제?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른 방식으로 구성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약간 중구난방이 아닌. 네, 맞아요.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건 거의 전적으로 게스트도 없군. 아니, 잘 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요거 했는데 꼈어요, 하나로. 네가 그렇게 받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자, 오늘의 녹음. 솔직히 이말년 작가님 침착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떤 변두리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팟캐스트에서 초대를 한 겁니다. 정말 고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모셔가지고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초대를 떨어주셨어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일단 항상 인터뷰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하게 되는 좋은 기회고 그거 앞서서 사람들과 막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이 부리는. 적적함을 달래주고. 적적함도 달래주고. 그렇죠. 오늘 간만에 우리 밥도 먹고 커피 먹고. 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만년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못 나눴던 얘기들 막 하면서. 아주 가끔 차에서 운전하다가 심심한 번 전화 딱 한 번씩 하는데 만나서 말하는 게 훨씬 재밌네요, 확실히.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팬이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어요, 아까. 진짜 완전 저 처음에 낯가리는 거 보셨어요? 네. 막 웃기지도 않아.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낯을 가리고 있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호란진 선생님 낯가리는 거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진짜요? 저 나 되게 많이 걸어요. 만년 7년대인데 태어나서 처음 봤대. 그런데 저는 이말련 작가님을 여기 책에서도 썼었지만 정말 거의 90년대가 들어서는 이런 웃기는 만화가 한국에서 거의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었는데 어디서 이런 하늘에서 내려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떤 이런 분이 한국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시 방송. 사람 앞에 놓고 불편하게 만들죠, 진짜. 뭐 이렇게 들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이런 덕분이었고 본인께서 이렇게 정말 그걸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잘 본인을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아, 이런 이말련 시리즈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내실 수 있었구나. 아,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다.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겨줘서. 그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 조합보다. 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 번 더 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한 번 또 불러주시면 또. 예헤! 진짜? 바로 출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덜 찐해야 막 요구해. 나는 미안해갖고 말 못했는데 홍란진 선생님 막 던지시네요. 막 던지는 거죠. 덜 친한 사이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듣는 사람은 사실 아무 그런 부담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항상 원래 그래요. 맞아요. 저도 막 어떤 얘기하는 코너 섭외 비슷하게 하면 괜히 막 시간 뺏는 것 같고 미안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한 열의 한 아홉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뭐 하면 저 재밌지? 이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한 번 사설 켠 김에 안까지 같은 거 한 번 하죠.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게임 중독자이기 때문에. 저 원현재 작가하고 한 번 현황 갔다 왔다 하잖아요. 현황도 하셨잖아요. 너무 즐거워갖고 처음 소배 오자마자 어? 혹시 이말년 나와요? 없다고. 현재더라고요. 현재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하죠. 재미있게. 따로 우리끼를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럼 되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참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참관 학생 및 저희 게스트 이말년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팬심의 정신모션의 홍란지 교수님 고생하셨고 이쯤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문화산업대계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롱터뷰 오늘 이말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만화가 이준고였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이말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재미있었어. 아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